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혼자 고르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차 소장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종목 소개부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10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을 시작으로 한세시럽, 파라다이스, KCC, 덴티움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동양 EMP, SO1, 현대그린푸드, 한국주철관, HMM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관심이 가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좁은 종목,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10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게 더 눈에 띈다, 관심이 간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서 해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차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예, DB하이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지금 반도체 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히토류 두 가지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미국 시즘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흔들린다라면 그건 역발상으로 사야죠. 그런 관점인데 일단 DB하이텍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4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높은 컨센서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쪽 파운드리 시장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올해 파운드리 가격이 대거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가뜩이나마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파운드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삼성이 이 시장을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미국 대통령이 불러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더니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미래는 파운드리 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메모리, 비메모리가 안 필요한 건 아닌데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시장의 전망이 밝다. 이런 부분들을 삼성이 간파했다라면 국내에서 현재로서 이런 가장 강자의 위치에 있는 DBI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파운드리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 DBI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저의 첫 번째 종목은 동양 EMP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NPS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아다터와 같이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업으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이라든지 구미 쪽에 생산 시설 운영 중에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나 캐노, 휴메스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욱더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전기차용 무선 충전 플랫폼을 개발하는 국채과제를 주간 기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개발 중에 있는 이 무선 충전 플랫폼의 경우가 정차 중으로 물리고 주행 중에도 급속, 무선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전기차 대중화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 전기차 대중화의 필수 요소로 인 이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또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장기차의 성장 모멘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5G 시장 확대 있다는 수요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SNPS가 국내 시장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시장에서 4위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5G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이 배터리 사용 또한 좀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전기 매출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용 충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동양 EMP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계신데 햇살님이 시장이 현기증 나네요. 들쭉날쭉하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센조님이 시장을 안 보면 현기증이 안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보는 것보다 저희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얻어 가실 수 있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오히려 종목에 좀 집중하는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 소장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한세 실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실업 같은 경우 4분기에 견주한 실적을 달성했는데 의료 업종 같은 경우 4분기가 아무래도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수기죠. 따라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20년에는 소비를 안 하다가 이런 것들은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옷을 하나 둘씩 사 입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가 나타났는데 한세 실업이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의 생산기지가 있다 보니 동남아 쪽에 있었던 생산기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하나의 매출과 관련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쪽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장이 지금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응이 돼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모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의료 업종에 대해서도 원재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기업들을 봤을 때 판매가로 전이가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가 좋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한세 실업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판가 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존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관련주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결국 의료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세 실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리오프닝 수혜주로서의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한세 실업을 잘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S-O-1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유가 상승 그리고 정제마진 회복으로 인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해의 경우는 최대 실정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었습니다. 특히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판매 단가도 상승했고 또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위기라면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견주할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수준이 과거 수년 내에서 최저이기도 하고요. 이 설비 증설을 규모를 초과하는 수요 성장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올해 아시아 정제마진의 경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이 새로운 사업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바로 수소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벤처기업이 FRC의 지분을 20% 확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삼성물산이라든지 남부발전과 같이 청정수소 프로젝트 퀀수시험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 수소사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적인 수소에 대한 수요를 확보를 하려는 방안으로 다각화를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이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업황 회복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애쏘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5일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국제유가가 거의 95달러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5일을 주셨고요.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3,428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0.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그랬고 동아시아 시장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도 0.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일단은 상승부를 여전히 좀 지키고 있습니다. 0.04% 소폭 상승, 거의 보합 수준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차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이딜리 방송의 좋은 점이 꼭 추천주가 아니라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이런 것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과감하게 파라다이스를 좀... 파라다이스를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온 뉴스 혹시 체크하셨나요? 네. 여행과 관련된? 네. 뭐라고 나왔죠? 여행 오픈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미국이 오늘 발표 나간 게 우리나라 여행에 대해서 금지 권고를 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금지 권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험 단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꼭 백신과 이런 것들을 해라, 준비를 해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3월에 유학생과 비즈니스 관계는 문을 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물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파라다이스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이게 시간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이것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야라고 보는 시각들은 다소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수호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바이러스 확산 수준이 지금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확산 수준을 3단계 높음에서 최고 단계 4단계 높음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라다이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희 다음 주문 현대그림푸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서 식수 감수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또 판간비 증가로 영업이 감수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요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식에 대한 소비자 물가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 유주에 대한 관심이 몰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어폰에 관련한 외식 업계들의 업한 개선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식 업종의 경우가 워낙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 올해 피해가 컸던 동업종의 회복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그리푸드의 경우는 단체 급식 사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올해 외식 사업의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아울렛 등에 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2020년에는 미국 유명 스테이크하우스를 좀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에 따라서 동사의 이런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더욱더 확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사와의 시너지 강화가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 현대그리푸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좋은 종목도 있고 조심해야 될 종목도 있다라고 선별해서 좀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올라가고 이런 또 양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억석 가리기나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조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파라다이스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앞으로 두 종목은 역발상으로 긍정적인 종목을 두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 KCC입니다. 네, 오늘 급락하고 있는 KCC인데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KCC 여러분들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났어요. 매출이 증가했는데 적자가 큰 폭으로 났다. 이건 시장의 충격이죠. 자, 뜯어봅시다. 영업이익은 3,800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중에서 투자자들은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끝단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보죠.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영업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3,80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500억 단기 순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4,000억은 어디에 간 거죠? 그러게요. 이 4,000억이 영업 외손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상관없이 4,000억의 손실이 났는데 KCC가 여러분들 다양한 상장사들의 지분 투자로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그동안 이득을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지분법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자산재평가라는 거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KIFRS가 도입된 이후에 자산재평가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래에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산을 그때그때 회계상의 실질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이 감소하죠. 이렇기 때문에 빠졌는데 앞으로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KCC 같은 경우 영업이익 살아있죠?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적극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닥터님이 KCC 진짜 충격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거 매수와 관련된 의견인가요? 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영주 소장님의 생각은 투자 의견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CC의 흐름 앞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의 다음 종목은 한국주철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하수도 주철관 제조업체인데요. 이 주요 수요처로는 이제 가끔의 지자체라든지 수자원공사 등이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조달 계약 체결에 따른 납품량이 좀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동사의 주력 상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하수 등 주철관이라고 하죠. 이 정부의 SOC 사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하수도 이제 주철관의 결과 고철을 바로 원재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원재료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강 관련한 제품들이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좀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 철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은 바로 수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하고는 사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별로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한 매출 증가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좀 철강 관련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이 종목 자체도 굉장히 납부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응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철강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주철관을 소개를 해주신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차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얄미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덴티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얄미운 반사. 덴티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세인 인플란트를 좀.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오세인 인플란트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횡령 사고로 인해서 거래는 어느 정도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횡령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자금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횡령 이후에 3월 말에 보고될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횡령 문제가 밀단락됐기 때문에 거래를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3월에 감사 거절이 나오면 이것은 상패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한 달 풀어놔서 투자들이 혼란을 겪느니 차라리 거래 정지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게 지금 오늘 나온 언론의 전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회계 상황에서 감사 거절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가장 유념한 상황이고요. 지금 회계 당사자가 돈을 유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죠. 오세인 인플란트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렇게 된다면 덴티움이 상대적으로 상장사로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세인 인플란트보다는 격차가 있습니다만 오세인 인플란트가 지금 현재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치기공업계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어팡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주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세인 인플란트가 당분간 거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주식시장에서 우리 대안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덴티움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덴티움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의 HMM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HMM 이제 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해운역 업황이 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HMM이 오늘 좀 장종의 큰 프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타이밍을 다시금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해 해운역에 대한 호황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실전을 좀 달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9년의 적자를 한 번에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는 뭔가 오미크론에 대한 확대라든지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글로벌 교역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운역 업황이 다시금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좀 추가 화물에 대한 어떤 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영업체질 개선을 위해서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수익성 개선에 많이 좀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동서의 경우 대우주선 해양이라든지 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초대한 컨테이너서 12척은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인도를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량 화주까지 확보를 했죠. 또 운영 효율까지 진대를 하고 있고 비용 절감에 대한 좀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선사 수준의 경쟁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계획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이 스크러버를 조기에 좀 철취를 해서 이 사전 테스트까지 하면서 IMM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이 고유황유와 그리고 저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200달러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선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HMM의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라든지 수혜성에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HMM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전부 다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제 타픽 종목, 두 분이 고르신 타픽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그럼 한세시럽을 좀 들고 싶습니다. 지금 의류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세시럽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앞으로 수요가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늘 타픽 종목은 동양 EMP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양 EMP와 그리고 한세시럽을 두 분이 타픽 종목을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